학교의 돈이 없냐? 지내면 어떻게 하시나요? 이어가자 신용카라 학교의 돈이 없냐 수고하는 거 신용카라를 곱창에 도 Miguel 옥하 죽일 자식, 즉... 아니, 요즘 동네도 많구만, 꼭! 112사실입니다. 네, 여기 정군도로 대학 근처인데요. 제가 트럭한테 받쳤거든요. 네, 빨리 좀 와주세요.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? 그건 잘 모르겠고요. 어쨌든 전 정상 속도로 가고 있는데, 갑자기 뒤에서 트럭에 와서 받았거든요. 네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. 너 한번 죽어봐라, 이 자식이. 좀 전에 신고한 사람인데요.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. 방금 출동했습니다. 아니, 그게 아니고요. 아까 그 건 못 많이 해결이 잘 됐거든요. 그래서 다른 거 좀 신고하려고 그럽니다. 이런 걸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거다, 이 무식한 깡패 새끼야. 정말? 그렇다니까. 거짓말. 오늘 아침에 그 자식 왔냐, 안 왔냐? 그러면? 오늘은 정말 못 들은 것 같은데? 당연히 못 듣지. 당신이 와서 뭐라 그랬는데? 우리 애 듣는데 그런 거친 얘기하고 싶지 않고. 어쨌든 넌 뭐 그렇게 잘 처리됐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. 국. 응? 국 비었잖냐. 응. 김 대리 혹시 해외 영업에 관심 있어? 예. 앞으로 우리 호텔이 일본 쪽 반쪽을 강화하려고 그러는데. 김 대리 일본어 좀 하지. 아예 뭐, 조금. 근무 평가도 좋고, 난 김 대리를 추천하려고 그러는데. 어떻게 생각해? 저를요? 왜 관심 없어? 아니요, 아니요. 관심 아주 많습니다. 그래? 저, 그럼 일본에서 상주하게 되는 겁니까? 그렇지. 뭐 원하면 가족하고 같이 가도 되고. 아주 결정난 거 아니니까. 미리 소문나지 않게 조심해. 감사합니다. 총집혜. 아, 이 자식 하나 없어지니까 인생이 순서를 풀리는군. 아니요. 누가 신고를 했었나 봐요. 시끄럽다고요. 시끄럽다고요. 아니요. 아니요. 요즘 왜 이렇게 안 왔어? 누가 신고를 했었나 봐요. 시끄럽다고요. 신고? 아니요. 어떤 인사가 그래, 신고를 해 그래? 여르죠. 어떤 계약을 넘지. 인강되기 힘드네. 그래, 어떻게 나왔어? 이자님이 보증을 세주셨습니다. 아이고,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나 그래. 아니, 마음 잡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. 아이고, 보태지 못하나마. 열심히는 왜 남들 다 하는 일인데. 끊고 quarter- wanna to be the Smoothie? 괜찮은데. 이뻐서 주는 거 아니야. 남으면 버려야 돼. 미안하다. 시끄러, 밥이나 먹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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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너 어딨냐? 잠깐 프론트해 줘만 했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기! 잠깐만!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... 당신 누군데? 나? 나... 전문에 두부 샀던 사람... 두부? 또따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